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장이 정말 오락가락 큽니다. 그리고 정말 위기 속에 공포가 굉장히 심한 장애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공포를 많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하고 계신 점들이나 그리고 이 공포를 내 종목에서 보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772에 0269번으로 전화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검색하셔가지고요. 거기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체크포인트 분위기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요. 최근에 은행권 리스크로 인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은행권 리스크로 인해서 자꾸 시장이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이게 나왔고요. 스위스 쪽의 이대은행 중에 하나인 CS죠. 크레딧트 스위스 은행 쪽에서도 이미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해지펀드 쪽 관련된 부분에서 손실이 워낙 컸던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부도위기 썰이 계속 나왔었는데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제 한 번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증시도 하락했고 미국도 하락했던 흐름이었는데요. 역시 미국도 정부가 나섰듯이 기관 정부 쪽에서 역시 나서면서요. 그 부분을 좀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장중 1% 하락하던 흐름들이 소폭 반등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약간씩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어제 그러면서도 정책적으로 기업들의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아끼지 않으면서 내용적으로 호재성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겹치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악재가 약간은 해소된다는 느낌을 약간씩 줄 때마다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부분에서 지금은 위기라는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 시장이 반대매매 영향으로 해서 시세가 떨어지는 폭이 커지게 나타나니까요. 종목들이 시세폭이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죠. 반대매매 영향권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 반대매매가 대상이 되고 그런 반대매매가 일어나서 나오는 것보다도요. 반대매매에 대한 부분, 이 금융위기 와서 내가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매매를 당할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 그 공포에 미리 손실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덜 보기 위해서 매도하는 물량들이 많이 출해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용의 반대매매성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공포는요. 무서워야 공포 아니겠습니까? 정말 공포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압박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계속 정책적인 이슈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산업의 각 나라들이 선점하기 위한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그런 산업적인 이슈는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공포성에 대한 부분들, 무서워야 공포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그 무서운 공포를 어떤 형태로 헤쳐나가야 될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리먼 사태 때하고 지금을 비교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게 얘기가 되는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때 리먼 사태가 있고 난 이후에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 상황도 약간 다르고요. 그런데 그런 대응하지 못했던 거를 리먼 사태 이후에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조치를 많이 해나가면서 결국 그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을 조금 강하게 반복적으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해놨다라는 점이 조금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정보들이 나서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의 내용성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부분들이 금융권의 위기설이 오면서 그 금융의 위기는 당연히 은행권들은 기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자를 내면 당연히 은행하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듯이 당연히 기업에도 영향이 간다. 그럼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거기서 오는 쇼크가 우리 시장에서 압박감을 주는 그런 공포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의 투심은 위축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사는 자는 없고 파는 자들만 생기는 흐름에서 시세 압박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원리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 금융위기라는 부분은 기업들의 힘든 과정 속과 그리고 고용과 소비까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어떤 바닥점을 인식하게 되는 부분이 올 거고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은 멈추게 될 것이고 금리가 동결이 되고 그리고 가파는 금융위기가 실적으로 우리한테 타격을 줄 경우에는 올해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는 연준의 발언과 다르게 올해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시그널 증시에 대한 시그널은 반대로 갈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기는 기회이다라고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런 흐름이 나타날 때 공포가 오고 난 이후에는 다시 그 공포가 회복이라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이고요. 공포는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도 올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시즌이 왔는데요. 기업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좀 정강하시면서 정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결국 회복이라는 단계로 오니까요. 지금 이 시장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반도체 쪽에 대한 강세가 좀 나타나듯이 이런 정책적인 호재가 시장이 조금 안정된 느낌만 줘도 반등이 나온다는 점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수급 상황은 역시 개인적인 개인의 어떤 주도성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외국인들의 현물 쪽에 대한 공포 매물성을 다운시켜주는 모습과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반대로 매수 관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약간 혼조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을 조금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가고 있는데 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화 받고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삼화 네트워크요. 삼화 네트워크요? 네. 네, 매수과 후 비중은요? 매수과가 3,2255원인데요. 25%입니다. 25%요?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미래가 또 이게 올라갈 수 있는지 절망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일단은 드라마, 이쪽은 드라마나 제작 콘텐츠 이런 쪽 관련된 기업이라는 건 알고 계세요? 네. 네, 요즘 더글로리 그러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이슈도 있고 한데 약간 좀 미적지근하죠. 주가에 움직이는 게 그런 드라마, 얘도 두뇌공교라는 드라마도 실적으로 공중파에서 반영을 하기도 했는데 실적으로 그렇게 좀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올 콘텐츠나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에 대한 한할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또 리오프닝은 중국이 많이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한할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모르세요? 네.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사이가 안 좋아서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들하고 서로가 약간 좀 틀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내용들을 우리가 큰 틀에 한할령에 대한 부분들, 제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풀릴 수 있다고 하면 엔터 사업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드라마가 지금 불법적으로 방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정상화되면서 조금 서로가 문화 교류가 열리게 되면 관련성은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삼아 네트워크는 작년 말부터 해서 조금 흐름성이 나왔던 미디어 콘텐츠의 어떤 조종 국면에 있었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 시장의 어떤 악화된 흐름 이후에는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비중이 25%인데 올라오면 비중만 조금 줄이시죠. 내가 생각했던 건 올라가길 바라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비중이 25% 있고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어머니가 더 늘리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매수가 3,2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3,200원이요? 네, 충분히. 3,200원을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3,300원 정도. 아, 검전에? 천천히 어머니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 팔아야 되고 가격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천천히 마음을 너무 급하게 가지면 지금 이 시장이 막 떨어지는 거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공포에 막 견디기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회사가 지금 시장이 이렇다고 해서 사라지고 막 크게 막 지구만 멸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계속 돌아가니까 여유 있게 올라오는 한 3,3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비중만 좀 줄이시고요. 한 3,400원 정도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되어가세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전목 봐드릴까요? 신성 델타테크요. 신성 델타테크요? 네, 네, 네. 네, 매수가우 비중은요? 1만 3,500원에 20%요. 1만 3,500원에 20%요? 네, 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어,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이제 자꾸만 좀 기간이 오래돼갖고 네. 매도를 해야 되는데 타임을 자꾸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했어요. 저는 조금 더 들고 있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좀 떨어질 수 있는, 약간 가격 조정은 줄 수 있겠지만 결국 얘도 지금 현재 실적이나 재무적인 부분에 리스크는 없어요. 시간적으로 작년에 진짜 진짜 거래가 없이 시장, 작년에 우리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작년에 누구나 다 힘들고 그런 경우도 많았고 누구는 돈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힘든 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거래도 없이 그냥 계속 그 흐름에, 안 좋은 흐름에 따라서 내려왔거든요.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구조나 현재 상황은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성은 어느 정도 커버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실적이, 재작년이 워낙 좋아서 작년에 실적이 좀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실적은 좀 양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 관련된 모멘텀, 자동차 쪽 관련된 모멘텀이 나쁘지 않고요. 저는 이거는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셔가지고요. 매수가 오면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13,000원 부분까지 왔었는데 내 매수가 좀 안 오니까 정리를 못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낮은 데서 조금은 줄이더라도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서 그 가격에서 딱 정해놓지 마시고 위아래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때 본인이 느끼는 어떤 부분에서 비중을 줄여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온 수급이 워낙 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정조도 오뚜기처럼 한 번 더 올라올 것 같다.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매수가 위쪽에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셀티론 헬스케어 40%, 6만 5천 원에. 6만 5천 원이요? 네. 언제 사셨어요? 작년에 샀는데 이렇게 좀 높이 사가지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 샀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6만 5천 원에 낮춰졌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지난주에도 6만 5천 원 가깝게 와가지고 딱 떨어져 벌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가. 괜찮다고 하는데 자꾸 밀리고 밀리고. 불안하죠. 불안한 거죠, 그렇죠? 불안하지는 않은데. 그럼 뭐가 걱정될 거. 얼마까지 가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비중을 더 늘린 게 저는 이런 것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비중을 늘린 게 떨어져서 단가를 좀 낮추려고 한 거지. 내가 원래 이 셀티론 헬스케어 이렇게 40%만 비중을 사려고 한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최근에 6만 5천 원 매수가까지 왔었잖아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바이오 쪽에 대한 셀티론 헬스케어, 서정진 회장, 이 셀티론을 이끌어왔던 회장이 돌아왔다는 거는 뭔가 내용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냥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3, 4 합병에 대한 이슈라든지. 일단은 기대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매수세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셀티론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투자자 입장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 흐름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이고 최근에 바닷건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도 거래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홀딩 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 비중을 아닌데 계속 많이 갖고 있으면 이게 자꾸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만 좀 줄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 6만 9천 원, 7만 원 때까지는 우리가 안 보이는 데까지 상상할 필요는 없고요. 그때 가서 또 점검하면 되는 거니까 한 6만 9천 원까지는 일단 홀딩해 보시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요. 흐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전환해서 오는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 4월, 5월 이 저점과 이 구간이 우리가 쌍바닥이라는 개념인데 오히려 이 구간이 이제 쌍바닥 개념인 것 같아요. 엠파동이라 해서 올라가는 기술적으로 봐도요. 긴 시간의 어떤 흐름성이었지만 이제서야 셀티론이 그때 이후에 재차 눌림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니까요. 바이오도 이제 사이클을 좀 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개별적으로 셀티론이 좀 움직였다는 점에서 시세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6만 9천 원까지는 홀딩 의견 드리되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팔지 말고. 비중 좀 줄여주고 거기서 이제 내가 만족스러운 수익이다라는 거를 미리 준비하세요. 6만 9천 원이 만족스러우면 다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에서 하겠다라고 그건 제가 딱 정해드릴 수 없어요. 제가 정해드린 대로 했는데 안 오면 또 혼자 고민하실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돼요. 제가 전문가라고 여기 앉아서 제 의견을 드렸지만 제 의견만 믿고 있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우리 투자는 내가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데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6만 9천 원이라는 의견 드렸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매도를 할 건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때 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잘 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애플 A, SFA 반도체. 네,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데 매수가 비중은요. 네, 근데 단가가 높아가지고 6,270원 5%예요. 아, 그래요? 네. 5%? 네. 더 사고 조금 시간 가져가 보는 거 어때요? 아, 네, 괜찮아요. 괜찮죠? 그러면 조금 더 사세요. 조금 더 사세요. 5% 정도면 눌러줄지 안 눌러줄지 모르겠지만 실적으로 조금, 실적으로 4,500원이나 한 4,400원대, 그 밑으로 다시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폭을 좀 두면 4,100원에서 한 4,400원 사이 정도 있죠? 네. 지금 조금 더 사도 상관없고요. 좀 기다릴 수만 있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지금 조금 사고? 네. 좀 기다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고. 네, 네. 그렇죠. 단가를 조금 한 5,500원, 400원 정도로 좀 낮추는 데는 큰 비중이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한 5%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5% 비중만 내가 한 1%씩 5번을 나눠 사던가 이 가격대 밑으로 지금 오늘 가격대 아래쪽으로 좀 사서 가도 되고요. 이유는 어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워낙 좋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SF의 반도체는 또 매각에 대한 부분들, SF의 모기업이 또 매각에 대한 내용성도 좀 있고. 그리고 워낙 또 내용적으로도 이 기업에 문제가 없어요. 뭐 후공정이나 전공적 관련된 반도체 쪽 앞뒤로 파운드리라든지 전체적으로 좋은 내용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요. 삼성전자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내려오다가 이제 반전을 좀 만들려고 오늘 거래가 지금 벌써 1,000억이나 정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분명히 가격 단가만 한 5,400원 대, 5,500원 아래쪽으로 낮추면 매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이 적으니까 추가 매수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고 목표치는 추가 매수에는 가격보다 높게 올라갈 때 욕심은 내지 마시고 그 상승이 나올 때 한 6,000원 아래선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00원 아래선이요? 네, 추가 매수에 했을 경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SK 오션 플랜트요. SK. 오션 플랜트. 우성 플랜트요? 네, 3만원이에요. SK 오션, 오션이요? 네, 네. 네, 매수 가구 비중은요? 2만 5백원에 20%요. 2만 5백원에 20%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괜찮은지 잘 모르겠네요. 기업은 알고 사신 거예요? 네, 네. 플랜트 쪽,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플랜트 쪽은 결국 지금 중동 쪽이나 다른 쪽에 대한 요소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게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하네요. 이게 좀 기대치에 부합하는 흐름도 아니고 굉장히 움직임 또 우형,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느리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보기. 답답하지 않으세요, 투자하시면서? 네, 풍력 그쪽 맞는 거죠. 네, 그쪽 또 관련성이 있는데 원래 주력적인 부분들은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사업성에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가는 부분에서 기대치는 있는데 가격이 상단에 과거부터 이미 올라온 상황이 있어요. 이제 2020년도부터 올라와서 굉장히 맴돌고 있거든요, 가격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만 원대 가격이 박스권 형태에서 크게 변동성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세폭의 어떤 이익을 내기에는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이지 않나.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나쁠 건 없죠, 실적으로. 이 기업의 현재 흐름상이라고 하면. 그런데 계속 내가 끌고 갈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부분에서 종목 교체 쪽이 좀 좋지 않을까요?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올라가는 폭이 최근에 작년에 좀 단기간에 상승폭이 있어서 가격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무적인 부분도 최근에 좀 확 올라섰던, 작년이 좀 괜찮아서 나온 거지.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매수까지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 쪽으로 한번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이 변동성이 조금 약간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올라오면 매수과 정리 쪽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전목 봐 드릴까요? 한국 전력이요. 한국 전력이요? 한국, 한전주. 그거 2만 6천원에 30% 샀는데. 2만 6천원에 30%요? 네. 혹시 TV 켜놓으셨나요? 네. TV 소리 좀 들려주시겠어요? 저하고 통화하시고요. 네, 그럼요. 2만 6천원에 30%라고 하셨죠, 어머니? 네. 참, 한국 전력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투자를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안 하셨는데. 이거 설계가 13년도에 샀어요. 13년도요? 18년도. 2018년도. 네. 근데 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더니 그렇게 계속 빠지네. 근데 그 사이에 매수가도 오기도 했었네요, 보니까. 2만 6천원. 근데 이제 안 팔고 계속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일단은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할 건 아니지만 올라오면 다음에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걸 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하라는 거는 한국 전력이 망한다라는 이런 부분의 전제는 우리가 깔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떤 사태가 오면 계속 커버를 할 거니까 가격도 이게 높은 가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낮은 가격이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여기 앉아있지만 이 기업을 분석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방향기를 제시하기가 솔직히 어려워요. 그럼 그런 기업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쪽이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회복력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지금 매도점은 아니지만 한 2만 원 정도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중이 30%인데 저는 물타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굳이 물타기를 하지 않고 다른 종목, 다른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성장성이 있고 조금 미래가 밝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차라리 삼성전자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추가 매수 의견은 안 드리고요. 한 2만 원대 정도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손절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한 2만 원대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니까요. 그때 한 번 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 봐 드릴까요? 그 DSR이고요. 네, 매수과 비중은요? 매수과는 5290원이고 70% 보유하고 있거든요. 5,290원에 70%이요? 네, 네. 오늘 들어간 거거든요. 어떤 점을 보고 들어가셨을까요? 일단은 어차피 1월 1일부터 창이 너무 좋긴 했지만 그때 이제 그 전에 저점이 제 기준으로는 한 5,2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제 러스닥도 포합으로 끝나고 해가지고 또 오늘 좀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반명할 것하고 제 기준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저는 이제 제가 어떤 기술적인 패턴을 보는 게 기술적인 것도 이건 약간 테마성이잖아요, 그렇죠? DSR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정치 테마로 느끼고 재강주가 좀 좋으면 같이 따라간다거나 본질적으로 섬유 쪽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쪽의 어떤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약간 테마성, 변동성이 많은 기업이잖아요. DSR이요. 일단 그것도 죄송한데 재무제표도 보고는 들어갔거든요. 재무제표는 괜찮아요. 영업이익이나 매출액도 괜찮았고요. 몇 년 동안 또 계속 괜찮았어요. 최근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올랐어요. 작년 재무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적인 평가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낮아요. 퍼도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반등 나오는 부분들으로 갔을 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 얘기 드리는 거는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2019년도 때 이후에 흐름이 상승품 모멘텀이 나왔던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가 오히려 이 기업의 어떤 저는 여기에 제 기준에서는 저는 세력이 항상 존재를 한다. 그 세력은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돈의 어떤 흐름이 시작됐던 구간에서 어떤 새로운 출발이라든가 어떤 스타트 지지라든지 저항이라든지 그 밑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또 수급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래서 하단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작년에 9월달, 10월달 시장 빠졌을 때 한 4,700원대까지 간 적이 있었잖아요, 작년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가격은 충분히 다시 또 내려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기업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게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아니라 큰 시장의 어떤 경제 지표와 외부 요인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 있다는 거고요. 저는 충분히 생각하신 대로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급적으로 DSR이 시세가 나오는 구간이 지금 이 가격에서 한 6,000원 사이로는 시세가 항상 장세가 회복하면 올라가는 반등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라면 6,000원 정도까지, 5,900원에 6,000원 정도까지 한 10% 정도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70%는 비중은 굳이 내가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욕심이라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짧은 트레이딩 전략에서 한 5,900원 나이대에서 10%대 시세가 장세성에서 나와줄 때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계로 짧게 수익성을 좀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혹시나 미국 다른 이슈 때문에, 금리 인사 같은 이슈 때문에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손절 개념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겠죠. 70%는 비중이 지금 제가 봤을 때 4,750원 정도까지 하락 여력이 있는데 10%로 빠지는 걸 본인이 70%로 견디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하락 압박이 오지 않을지 모르는 걸 가지고 견딜 수 있냐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런 걸로 빠졌다가 반등을 주는 거는 제가 점쟁이처럼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에서 5,900원대 대응을 하는 거고요. 4,750원까지 내려갈 여력이 있다고 하면 저라면 지금 이 하단에서 시장 분위기에서 갭을 떨어뜨리던 5,150원에 이탈할 경우에는 비중을 10%를 제외하고 빼거나 아니면 전략 매도했다가 재공약을 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150원 정도가 적정해 보이네요. 이탈했다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는 게 기준입니다. 그것만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지점이 나쁜...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누구나 트레이딩 전략에서 들어가 볼 수 있을 만한 가격대입니다. 그거는 본인의 투자, 자신감이죠. 네, 맞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고 경험하고 결정을 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잘 되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강연의 일정도 상당히 많네요. 제가 오랜만에 지방으로 갑니다. 오랜만이라면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요.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 기업 단지 있는 쪽인데요. 구미코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엑스나 백스코처럼 구미에 구미코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구미코 3층 총회의실에서 토요일 날 진행되고요. 일요일에도 내려간 김에 한 군데 더 들렸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으로 갑니다. 울산 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니까요. 6층에서 열립니다. 2회의실에서 열리니까요. 역시 제 강연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시면 충분히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과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 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보면 항상 우상을 줍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하우나 정보를 제공해 드리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좋은 내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 안내는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인테크네요. 자, 나인테크 매수가가 3,700원이고요. 비중이 10%다. 요즘 뭐 깡통깡통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꿈틀꿈틀 되더니 힘은 못 쓰고 있네요. 자, 역시 뭐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기업이어야 되는데 좀 약간 이슈가 될 때마다 급등성을 좀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소형 기업이다 보니까 시세가 한 번 나오고 나면 조정 줄 때는 그냥 가차없이 거래가 줄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뭐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기술적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반등성이 한 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테마성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700원 같으면 최근에 올랐던 가격선에서 재차 반등할 경우에는 약간의 이익성 구조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거는 매수가 위쪽에서 정리할 수 있는 쪽으로만 생각하시고 수익권은 크게 욕심은 내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업은요. 분석에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한 번 슈팅이 나와주고 세력이 한 번 끌어줄 때 가감히 매도하는 전략을 잘 유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급등성으로 한 번 튀어오를 때 정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제약이네요. 매수가는 8,100원이고요. 비중은 15%. 역시 최근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네요. 자 이 경동제약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제로성하고 좀 다른 느낌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이 기업이 재무적인 것보다도 이슈에 대한 문제겠죠. 제로성이 조금 많이 부족해졌다. 그리고 소강상태에 빠져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가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면 거래가 줄어 있는 거고요. 또 거래가 다시 늘어날 수는 있겠죠. 지금 약간 좀 인위적인 흐름이긴 한데요. 반등성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고 최근에 가격대 부근이었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이거 올라오면은 매수가보다는 조금 시세적인 부분이 조금 더 나오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여길 돌파하는 게 다이렉트성은 나오는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제가 미리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8,400원, 500원대 박스권의 어떤 상단의 조항을 한 번 더 받고 재료가 크지 않다는 걸 받고 갈 수 있으니까 8,400원대 정도에서 정리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매수가가 18만 8천원이네요. 역시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이런 장에서 흐름성은 좀 기다려야 되겠죠. 주가라는 게 방향성이 아래로 가고 우리 많은 개인촌의 분들이 싸게 사야 된다, 싸게 사야 된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쏠리고 있는 건요. 그 반전 신호가 나올 때 그러니까 분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는 분할 매수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계획성에서 이 기업의 어떤 미래성을 좀 보고 향후에 이렇게 되겠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 접근을 하는데 그게 떨어질 때가 아니라 오늘같이 이렇게 최근 들어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약간씩 이렇게 돌아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때요. 그럴 때 한 번씩 조금 그런 구간을 저는 항상 찝어줄 때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수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어떤 기간적인 예를 든다면 21성과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수렴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요. 우리가 뭐 책을 보면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올라오고 평균값이 수렴되면서 과거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들을 수렴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때 그럴 때 조금씩 비중을 모아가시면요. 결국 이런 기업들은 한 번 추세가 바뀌면은 그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점은 큰 폭의 어떤 하락보다 최근 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부분에서 본인 매수가에서 가격이 좀 떨어진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회복성을 좀 기다려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등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매수가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게임 쪽도요. 제가 앞서 상담해서 한할영이라는 부분은 얘기 드렸지만 거기서 항상 게임 주의의 어떤 흐름성이 나타나고 신작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모멘텀이 올해 좀 없다라고 하지만 콘솔 게임이나 이쪽에 대한 시장성은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게임 쪽의 호재성은 아직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게임 사의 어떤 게임 출시보다 게임 쪽의 어떤 변화 메타버스 쪽 관련된 부분이지만 콘솔 게임 쪽의 어떤 변화나 이런 시장의 변화를 좀 주시하시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조금 바닥을 잡으면 조금 이쪽으로 전환을 할 때 수렴할 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전화 연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현대 에버다임이고요. 네. 비중은 15%요. 비중 15%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9,060원.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런데 한참 재건주라고 해서 거기에 좀 기다려가면서 갖고 샀는데 너무 지금 흐름이 답답해서요. 이거 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샀는 가격의 위치를 우리가 체크해봐도 돼요. 재건주라는 건 있고 재건주 모멘텀은 소멸된 건 아니죠, 그렇죠? 시진핑 중국 주석이 우크라이나 젤레스키 대통령을 만나거나 푸틴을 만나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약간의 기대치는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현재 상황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이제 대응이라는 관점으로 가야죠. 내가 샀는 위치가 내가 그 재건 이슈가 됐는데 그 이슈가 되고 난 뒤에 조금 그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 주가는 또 오르지 않고 이제 잠잠하게 또 조정이라는 걸 갖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내가 가격을 어디에 샀나 대응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재건 이슈로 해서 작년에 5월달에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드려서 팁을 좀 드려볼게요. 분명히 여기 밑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화면 보고 계세요?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상하로 이렇게 이렇게 면을 만들어놨는데 위쪽하고 시작했던 재건의 이슈가 시작됐던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재건의 이슈가 시작됐던 가격은 6천 원 부근이고 그 이슈가 이제 정점을 만든 건 만 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기준을 딱 정해버리세요. 여기에 어떤 중간점, 그렇죠? 중간가격. 이 중간가격보다 나는 아래에서만 혹시나 이 재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이 아래에서만 가격 주면 사고 아니면 사지 않겠다라는 기준을 가지시면 지금처럼 9천 원에 살 일은 없겠죠, 그렇죠? 내가 답답해진 일도 없겠고 왜냐하면 이 가격 밑으로는요. 이게 이 가격 밑으로는 항상 박스권 하단 쪽으로 되고 밑에 박스가 만들어져서 상단이 되더라도 탈출의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가격 지지받는 것도 아니고 싸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더 떨어질 수 있지만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가격대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좀 높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차트를 어떤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 세워서 사고 파는 데 이렇게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준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팁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9천 원대 가격이 자꾸 멘탈이 흔들라는 거는 매도세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위치에 내가 매수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와도 자꾸 올라가려는 힘보다는 자꾸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건적 이슈가 있으니까 반등 줄 때 그래도 재건 이슈가 저쪽으로 갈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등 줄 때 일단은 정리하시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느 전국 받을까요? HA만도 30% 매수가 6만 천 원이에요. 6만 천 원이요? 네. 오랜 시간 가지고 계시네요. 사실은 7만 얼마일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비중도 조금씩 늘려가시고. 네, 네. 기다려주죠. 자동차는 결국 지금 이제 저는 봤을 때 계단식으로 조금 이미 작년부터가 이미 다운사이클로 계속 긴 시간을 행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 때부터 2020년 때 말에 애플카 이슈하고 다양한 현대가하고 애플하고 연계할 수 있다. 자율주행 얘기 나오면서 진짜 크게 올랐었어요. 그때 이제 정점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2021년부터 해서 지금 작년까지 해서 2년 동안 계단식으로 2021년이 행보 박스 가다가 그 폭만큼 또 계단으로 떨어져서 2022년이 또 떨어져서 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 오르는 게 자꾸 느껴지고 올라도 자꾸 5만 원 중반대에서 자꾸 부딪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조금만 저는 더 기다리고 올 상반기만 좀 기다려주고 혹시나 오히려 가격이 한 번 떨어지고 올라오는 게 오히려 이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도는 자동차, 미래차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업황이나 이런 게 다운될 때는 떨어질 수 있지만 회복이 가능한 업종이고 섹터다 보니까 저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시간적인 투자를 해서 손실이 조금 없는 상태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제가 지금 이 화면 혹시 보고 계세요? 네. 얘기 드리는 부분이 2021년하고 22년 때 이런 흐름성이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박스 행보가 좀 하단으로 처진 상황에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상단으로 5만 5천 원 돌아오고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 돌아올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위기나 경기 침체라는 사이클이 돌아오고 나면 경기 회복에 경기 소비재가 자동차 쪽에서도 들어오거든요. 제조 쪽이나 이런 쪽에서 회복되면서 한 6만 원대 정도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먼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높은 섹터니까 저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고요. 비중이 내가 현금 비중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5만 5천 원대에서 좀 줄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현재 상황은 조금 너무 이렇게 급하게 무려 답답해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근에 5만 2천 원 찍었다가 지금 여러 가지 때문에 내려왔잖아요. 추가 매수 얘기하시는 거죠? 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지금 시점은 우리가 약간 공포잖아요. 오늘 또 제가 작년에 얘기했는데 공포, 은행권하고 공포 얘기하잖아요. 좋아진다고 할 때 시장에 악재가 좀 많이 해소되고 경기 침체라는 게 우리가 실적으로 확 경기 침체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이제 공포를 느낀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들이. 그 말이 지금 이제 공포를 느낀다는 게 실적으로 우리가 뭔가 쇼크가 오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그리고 실적으로 나도 요즘 물가 때문에 경기가 있고 돈 쓰는 게 좀 시원찮다. 힘들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이제 경기 침체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좀 안정되는 걸 보고 그때 하셔도 돼요. 그게 아니어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미리 가격이 내가 높다는 걸 단가를 억지로 낮추려고 하지 마세요. 시장의 흐름을 타야죠. 그렇죠? 지금은 살 때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요? 네, 네. 무섭네요. 어제 40만 원에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40만 원에 50%요? 네, 네. 짧게 수익 내려고 사신 거 아니세요? 아니, 좀 오래 좀 갖고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릴 건데 매도하라고 하면 매도하실 건가요? 뭐 또 선생님이 한번 하시려면 참 고려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건 너무 높게 올라왔어요. 높게 오른 게 아니라 올라온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길게 가져가 보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이 40만 원에 샀다는 거는 왜 내가 지금 굳이 단기적으로 지금 두 달도 안 된 시간에 지금 뭐 한두 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300% 가까이가 올라온 종목을요. 그런데 그 더 뒤에 본다면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5만 원부터 올라왔는 5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큰 폭으로 올라온 거를 내가 그 꼭대기 정점에 40만 원에 많이 사놓고 기다려야 될까 가져갈까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짧게 보고 들어갔으면 손절 잡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그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 굳이 내가 한복에 사놓고 에코프로가 결국 좋은 회사니까 뭐 또 다시 오르겠지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요. 더 올라갈 수는 있더라도 이거는 그런 장기적인 대응으로 들어갈 가격대가 아니고 가격 조정이 나오면 조금씩 모아도 되는 쪽은 맞습니다만 현재 위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가격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는 당장에 지금 40만 7천 원을 이탈해도요. 아래쪽도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어제 40만 원을 샀는데 수익권까지 보이고 흐름이 좋으니까 이거 내가 잘 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라면 마이너스로 가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는 수익 실험 하시고요. 수익 실험 하시고 현금 들고 계셨다가 장기로 생각한다면 이 기업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1%씩이라도 조금씩 오히려 40만 원 사셨었는데 40만 원보다 훨씬 산 35만 원 30만 원, 25만 원 이럴 때 조금씩 늘려간다 생각하고 에코프로라는 기업을 계속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익 실험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 15,000원에 20%요. 15,000원에 20%요? 네, 네. 최근에 사셨겠네요. 그렇죠? 한 한, 두 달 이내겠네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한 지점부터 계속 좀 밀리는데 괜찮을까요? 음, 괜찮아요. 저는 코리아 서키트도 원래 얘도 IT 쪽이잖아요. 기판. 기판 쪽인데 자율주행 기판 속 얘기하는데 삼성용이 좋고 나왔는데 FCBG 쪽 관련된 모멘텀이나 그리고 이전에 또 얘기가 됐는데 우리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좀 어떻게 보면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얘도 그쪽 관련된 기판, 고성능 기판 쪽 관련된 어떤 기술이나 모멘텀이 있거든요. 굉장히 예전부터요. 그래서 이 닫힌 기판이라고 해서요. 좀 고성능 필요한 기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판 쪽은 결국 계속 시장이 관심을 받을 거예요. 전기차 모멘텀도 그렇고 자동차 쪽이라든지 파운드리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나 해서 괜찮습니다. 재무적인 리스크도 없고요. 가격 조정 내와서 밑에서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온 상황에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며칠 동안 빠진 건 시장 영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괜찮고요. 홀딩 더 해서 가세요. 가져가셔서 수익 내고 나오시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내려갔던 흐름 나와 있는데요. 위로 똑같이 1만 5천 원대에서 또 계단식으로 해서 약간 차트 흐름상 패턴 좀 만들고 조금 길게 간다면 4월달, 5월달 되겠지만 그 이후에 2차 상승. 우리가 혹시 기술적으로 1차 상승이 M파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기술은 맞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1차 파동이 나왔는데 얘는 2차 파동이 한 번 분명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나 기업의 어떤 리스크나 이런 거 없고 영풍그룹이 기판 쪽에 대한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영풍전자나 인터플렉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이런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영풍그룹들도 얘가 지금 문제가 뭐였냐라면 고려하연 아시죠? 고려하연. 그 기업의 어떤 지분을 이 기업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올바른 투자였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많이 나와서 시장 소외성이 좀 있긴 했는데 저는 지금 자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홀딩 계속 하시고요. 저는 이거는 한 1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 와서 또 다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셀트리온이요? 네, 매수과후 비중은요? 15만 2천원에 10%요. 15만 2천원에 10%요? 네. 이거를 들고 가도 될지 좀 궁금해서요. 뭐 앞서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상담을 했는데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같은 셀트리온이라는 건 아시죠? 그죠? 네네. 합병했을 때 셀트리온이 좋은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역시 같은 내용성이라서 제가 크게 길게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 셀트리온의 회장이 돌아온 것과 그리고 결국 바이오가 저는 한 번에 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는 바이오 시밀러라는 부분과 그리고 임상연구, 셀트리온 쪽에서도 어떤 바이오 시밀러 쪽 관련 그러니까 복제약이거든요. 일반 약들이 독점적인 특허권이 만료가 되면 그 약을 다시 복제해서 싸게 팔 수 있는 임상연구나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셀트리온이 그런 기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특허 만료된 부분에서 준비하는 임상 3상의 내용들을 진행해서 품목 허가에서 판매까지 준비되어 있는 게 올해 2회권. 상반기 때 하나, 하반기 때 또 9개 있기 때문에 저는 기간적으로 제가 지금 약간 가물가물한데 2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좋은 효과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격이라면 조금 들고 유지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10% 비중 가주시고요. 17만 원대 정도까지 가져가셔서 그때 또 다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게요. 그러면 17만 원대 오면 한 번 잘라주고 다시 잡아야 될까요? 그때 돼서 다시 봐야겠죠. 그때 계속 너무 좋은 내용 나와서 하루 만에 17만 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 드리면 저를 관심이 있다고 판단하면 저는 항상 내가 목표치를 정확히 정할 수 없으면 내가 한 이 정도에서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낮은 데서부터 조금씩 팔고 가는 거예요. 분할 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오면 분할 매도, 그러니까 반틈 정도만 파시고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구미, 경북 구미와 그리고 일요일 울산에서 강연에 제가 자료, 자료는 없고요. 자료라고 할 건 없습니다. 자료 준비를 할 것만 제 노하우, 머릿속에 들어있는 노하우를 쉽게 풀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멀리 계셔도 오시길 바랍니다. 차비가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항상 성공투자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